1. 사도신경 첫 번째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4장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가능하면 박수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은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힘이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과 오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한사람교의 모든 성도가 사순절의 영적 순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여 우리가 사순절이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병이 낫고 상처가 치유되며 재정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섬김과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나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죠 단 하루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사순절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성도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죠 40일 내내 새벽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힘든 만큼 우리는 더 깊어지게 되고 그만큼 더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이 분위기만 봐도 참 은혜가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기회만 된다면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미얀마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황성수 목사, 임수진 사모, 황찬, 황현 가정에서 드렸고요 주현국 집사, 엄경식 성도, 주한을 성도, 주나리 성도, 최광원 성도 가정 사랑산 11수패, 양영숙 권사, 황은영 집사, 장영숙 집사, 유현숙 집사, 김은주 권사 그리고 이진태 장로, 노선영 장로, 이한준 집사, 김고은 집사, 이승찬, 승하, 승민 이한규 성도, 김하영 성도 가정에서 드렸고요 박종근 성도, 공효인 권사, 최동룡 선도, 박정원 성도, 박문수 성도, 김다인 성도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또 노시내 권사 가정에서 아침 식사,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 영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차 광고부터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부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대신 분들은 아마 5시 40분 정도까지는 차를 빼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2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면 아마 여러분 차를 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기도를 오래 하고 싶으시면 차 빼는 걸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2부 예배에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걸어서 오시거나 교회 버스를 사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 40가지의 동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교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동행 이야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요셉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이후로도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또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지만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배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연합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들끼리도 연합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에는 먼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제의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깊이 말씀을 나눈 후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그마치 99세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난생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75세에 같은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언약은 창세기 1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도 또 나오고요 성경 안에서도 보면 두고두고 사람이 바뀌어도 이 언약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대에도 또 그의 아들 야곱의 시대에도 그리고 그의 후손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언약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죽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했던 약속을 늘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 들어와서도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에서 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복음이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바울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전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전할 테니까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을 받으며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은요 하나님에게서 복 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은 분이 남자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복돌인 거예요 옆에 앉은 분이 여자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복순이 혹은 복자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복동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내 꼴을 보호하니 딱히 복 받는 것처럼 안 보이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 관계가 지금 깨어져 가고 있는데 혹은 우리 재정이 지금 너무 힘든데 나는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걸까 때로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걸까 혹시 복이 아니라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그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나라를 봐도 우리 일터를 봐도 혹은 내 가족을 봐도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지 이게 의심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99세가 되었는데 딱히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고 계시는 건가 나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데 25년이 지내는 동안 아직까지도 후손은 태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니까 하갈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후사를 생산하긴 했지만 이게 오히려 문제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25년 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실 것인가 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런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2절과 4절과 7절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세 번을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세 번의 언약을 향해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도 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보면 제가 목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결혼 주례를 했던 그 가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신랑도 신부도 둘 다 미국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제가 섬기고 있었던 이 오클라우마의 교회에 등록을 하고 거의 한 두 달 정도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하는 목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하는 결혼 주례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심지어 그거를 한국말도 아니고 또 영어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 예배를 드리는지 미리 다 가서 참여도 해보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들을 다 예상을 해놓고 시나리오를 짜고 연습하고 또 설교도 얼마나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겠어요 드디어 이제 결혼식 날이 되었고 많은 하객들 앞에서 결혼 주례를 하는데 이제 결혼 주례 순서를 지나가다 보면 언약식의 순서가 나오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이 언약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막 이 부분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감격에 눈물도 흘리고 목소리도 막 떨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언약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런 약속까지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그렇게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럴 만한 속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저의 목회 경력 가운데 첫 주례가 이혼으로 끝나면 어떡해요 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망 속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언약은 참 믿을 게 못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먼저 잘못했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지키기에 우리는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사지만 언약을 지키도록 제가 도와줄 힘도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과에 세워놓았던 이 언약들이 깨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도 그런 식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약을 못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영원히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요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약속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의 거대한 언약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이 언약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동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파트너의 관계라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관계인 거죠 보세요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파트너로 선정을 하시고 그와 아브라함 사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특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고 이삭과 함께 일하고 야곱과 함께 일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와 같이 일하는 그러한 동행의 관계를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교회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파트너의 관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내 언약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백성은요 불행이더 선교해 보니까 종종 언약을 깨버려요 백성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며 모세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그 언약을 지켜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에서도 이 언약은 지켜질 것이고 여러분의 후손 때에서도 이 언약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때로 흔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수천 년이 지나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주겠다는 언약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굳게 서시기를 주의하므로 주권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또한 복이 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권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이 사순절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 사순절의 영적 순례를 지나며 한 사람 공동체가 더욱 강하고 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사순절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강한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백성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동행하며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위하여서 언약의 백성됨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순절에 영적인 수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 내내 우리에게 주의 큰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십니다 내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스도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겨울이 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단계가 영국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재생이 다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순절 동안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제가 감동받고 제가 느끼고 제가 깨달은 말씀들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같이 감동받게 해주시고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도 발견하고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인류의 구원을 가해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회복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해서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승부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언약은 분명히 명령을 받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순정해야 되겠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이 될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빛들의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신 분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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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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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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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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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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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